그래서 말인데 동훈아, 이제부터 네가 고데기 열 체크 좀 해줄래? 놔! 놔! 이건 오늘 범죄야! 놔! 야, 부탁 좀 한 거 가지고 뭘 또 범죄래. 사과한 사람 머쓱하게. 뜨거운지 아닌지만 봐달라니까? 뜨거워? 많이? 못났어. 나 와봐. 누가 도와주세요! 제발 누가 좀 도와주세요! 입 빼지 마. 네가 백날 소리 질러도 아무도 몰라. 아무도 안 와. 채용이 아예 우리한테 키를 줬네?